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래서 삶이 휘청거리죠 사람 잘못 만나서 그랬나 보다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그랬나 보다 너무나 주변에서 어려운 나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나 보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휘청거리는 이유는 결국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의 문제예요 어떤 믿음이 내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저도 목회하면서 사역하다 보면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순간적으로 휘청거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두 가지를 점검해요 하나는 내가 지금 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건가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제 마음에 기쁨과 찬양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를 점검해요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 앞에 나가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건 지금까지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해요 그리고 평안하게 해요 두려움과 염려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줘요 여러분이 겪는 어떤 어려움보다도 주님은 더 크신 분이세요 그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사는 법을 빨리 훈련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에게로 항상 맞춰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는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걱정하시겠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구절을 한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세요 보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세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는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지만 믿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요 내 속에서 기쁨이 넘쳐요 이 말씀이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마지막 때 환란의 때 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그 주님을 붙잡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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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